이번 시간에는 길랩의 전반적인 어떤 구성,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지금 제가 접속한 환경은 길랩 클라우드라고 해서 여러분이 직접 길랩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행해주고 여러분이 서버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길랩을 만든 엔지니어들이 대행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바로 길랩 클라우드고요. 이 주소로 접속하시면 이렇게 생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할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에 로그인이 안 돼 있다면 사인업을 누르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로그인이 되었다면 여기다 아이디 패스워드를 쓰고 사인인을 하시면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화면은 여러분이 길랩 클라우드를 쓰건 자신의 설치형 길랩을 사용하건 거의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선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길랩 URL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은 이 상태 이 상태는 이 대시보드라는 것에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대시보드라고 하는 것은 이 길랩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에 대한 전체적인 시야를 제공하는 것이 이 대시보드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여기 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소위 액티비티라고 해서 이 길랩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 활동들 그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보여주는 일종의 타임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화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변경점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카테고라이징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푸쉬를 누르면 이 소스 코드의 변경사항을 원격 저장소로 푸쉬한 이벤트들만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머지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병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멘트라고 하는 것은 이슈 트럭커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일들 이를테면 어떤 새로운 업무가 추가됐다거나 또는 업무가 종료됐거나 또는 누군가 그 업무에 어떤 댓글을 달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이 코멘트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어떤 활동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들을 통합해서 보고 싶다면 이렇게 조합해서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이 선택한 것들을 합산해서 보여주는 아주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홈에서 나타나는 이 기능은 이 길랩 안에서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벤트를 시간순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길랩 안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거나 여러분이 만든 프로젝트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오픈 튜토리얼스라고 하는 그룹 안에 오픈 튜토리얼스.oyz라고 하는 원격 저장소 다른 말로는 이 프로젝트가 제가 마스터 권한 즉 가장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밑에 있는 이 데비안이라고 하는 그룹에 데비안 552.oyz라고 하는 프로젝트에도 저는 소속이 되어 있는데 현재 게스트 즉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슈로 들어가 보면 이슈는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업무들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현재 대시보드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여러가지 프로젝트들 중에서 각 프로젝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만을 보고 싶을 때는 이 대시보드가 아니라 그 프로젝트의 화면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걸 클릭하거나 아니면 여기 길랩에 로그가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현재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 있는 프로젝트를 클릭해도 상관없고요. 그럼 여기 있는 프로젝트를 클릭하면 지금부터 나오는 이 위쪽에 있는 화면들은 이 위에 있는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시 말해서 자 OpenTutorials라고 하는 그룹이 가지고 있는 OpenTutorials.org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일어나는 일들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대시보드와 지금 프로젝트 화면이 되게 유사하지만 이 프로젝트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프로젝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만을 보여준다 라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제가 저번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길랩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설명을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것들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자 여기 있는 위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 길랩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지식들 공유해야 되는 사항들 그런 것들을 위키의 문법에 맞게 위키의 구조에 맞게 이렇게 문서화를 할 수 있는 페이지고요. 이 특징적인 것은 GitAccess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문서 자체를 여러분의 로컬 컴퓨터의 파일로 저장해서 그 파일을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팅스를 클릭해보면 현재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OpenTutorials.org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이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긴 이 Edit라고 하는 첫 번째 탭은 현재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바꾼다거나 또는 프로젝트가 퍼블릭하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OpenSource 프로젝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인 허용된 멤버들에게만 노출되는 프라이빗한 프로젝트로 진행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지정할 수 있고 또 뭐 이슈 기능 또 위키 기능 같은 것들을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제공하는 페이지고요. 뭐 프로젝트의 소유권을 바꾼다거나 뭐 프로젝트의 저장소의 이름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자 프로젝트 멤버스는 현재 여러분이 생성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또 그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권한을 갖게 되는가와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자 여기 디플로이 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저장소에 있는 어떤 파일을 실제로 서비스에 반영을 할 때 그 결국에는 버전관리 시스템 Git을 이용해서 반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반영하는 이 Git의 권한을 읽기 전용의 권한으로 세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웹폭스라고 하는 것과 서비스스라고 하는 것은 이 길랩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확장하는 이쪽의 플러그인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뒤에서 기회가 되면 또 이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올라가 보시면 이 퍼블릭하 에어리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퍼블릭 에어리어 요건 이제 길랩이 기본적으로 GitHub과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퍼블릭하게 공개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 프로젝트를 사용하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 스니피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자주 사용하는 간단한 로직들을 그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이 도화기는 프로젝트를 간편하게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이 마이 프로필은 여러분의 프로필 여러분의 개인적인 정보들 또는 뭐 이메일로 이 노티피케이션 즉 통보해 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이 섬세한 작업들 섬세한 결정들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SSH 키스라고 하는 것은 이 킷으로 실제로 이 저장소의 소스 코드를 푸시할 때 그 인증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인증키가 등록되는 것이 SSH 키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디자인은 디자인을 조금 바꾸는 거고요. 히스토리는 여러분의 계정으로 지금까지 진행했던 여러가지 변경점들 그런 것들을 열람해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로그아웃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길랩에서 로그아웃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